안녕하세요. 지오라이팅입니다. 저희 지오라이팅은 아웃도어 LED 전문 제조업체로서 구강기 가로등, 가로등기구, 해안광 등을 주력으로 제조하는 회사이며 한양간 숙련된 축적된 인적기술 노하우와 지속적인 설비 투자로 완벽한 제품 생산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오라이팅은 LED 조명 사업을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고유율 인증, KS 인증을 앞세워 조달지당에 등록을 하고 공공기관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 투자로 더 많은 인증을 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 영업소를 두고 있어 저희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통해 품질 향상을 더 높이며 분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